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MTV 뉴스입니다. 김천시는 지난 24일 시청회의실에서 2019년도 주요 현안사업 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충섭 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과 송원석 국회의원, 김세훈 시의회 의장과 백성철 부의장, 나기보, 박판수, 경상북도 의원, 시의회 각 상임위원장 등이 참석해 2019년도 김천시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규택 기획조정실장은 혁신도시 추가 이전 공공기관 유치방안, 공공기관 출자출연연구기관 설립, 드론산업 육성 등 11건의 당면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이어 김 시장 주재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국회, 경상북도, 시의회 차원의 협력 방안과 현안사업 추진 과정에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 국도비 확보 등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으며 특히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국회 연설에서 시작된 추가 이전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서 혁신도시 이전기관 기능과 연계해 유치효과가 큰 기관을 유치하자는 공통된 의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2018 경북 도민의 날 기념행사가 지난 23일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장경신 경상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단위 기관 단체장, 시장군수, 시군의회 의장, 출향 도민회 회장단 등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도기와 시군기 입장, 자랑스러운 도민상 시상, 기념사, 축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300만 도민의 대통합의 힘을 모아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도민이 행복한 경북을 만들고 경북이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에 서겠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축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축하 전문을 통해 경북 도민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 23개 시군, 332개 읍면동 모두의 자긍심이 빛나고 경상북도와 대한민국의 밝은 내일을 여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경상북도의 무궁한 발전과 도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면서 경북 도민의 날을 축하했습니다. 특히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권영진 대구시장이 참석해 경북도와 대구시가 둘이 아닌 하나며 상생과 협력으로 함께 커가는 동반자임을 다시금 알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경북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한 윤광수 포항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23명에게 2018 자랑스러운 도민상 본상을 평창올림픽 읍메달리스트 경상북도체육회 여자 컬링팀의 2명이 특별상을 수여했습니다. 스포츠 중심 도시 김천에 연고를 둔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배구단의 2018-2019 브이리그 홈 개막전이 지난 22일 오후 6시에 김천신내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경기에 앞서 개막식 행사에서는 국가대표 치어리더 박기량의 퍼포먼스와 5인의 전자북 공연 등 다채로운 이벤트로 시즌 개막을 알렸으며 경기 후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도 지급했습니다. 이날 홈 개막전은 하이패스 배구단이 김천시민들에게 무료 초대권을 배부해 편하게 응원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한편 하이패스 배구단은 지난 2015년 5월 연고지를 성남에서 김천으로 이전한 지 3년, 여자 프로배구 창단 14년 만에 처음으로 2017-2018 시즌 정규리그 우승에 이어 통합 우승까지 첫 챔피언 타이틀을 획득했습니다. 김천시는 지난 24일 김천대학교 몽블랑에서 음식점 영업주 맞춤형 경영 컨설팅 사업에 참여한 음식점 19개소를 대상으로 조리실습과 친절 서비스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참여업소에 현장 방문, 업소별 맞춤형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음식점 19개소를 대상으로 11월까지 6개월간 추진합니다. 컨설팅 내용은 음식과 경영 부문에 전문가들이 서비스 수준 및 마케팅, 점포 진단 등 경영과 주방 위생관리, 메뉴 진단 등 영업 전반에 대한 현장 중심 컨설팅을 실시해 영업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하며 첫날인 24일에는 친절 서비스와 조리실습을 실시했습니다. 경영 진단과 메뉴 진단까지 전문가가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받고 장사에 많은 도움이 되어서 참 좋았습니다. 경영 관련 전문 교수님들에게 교육도 받고 메뉴 진단, 오늘 조리실습까지 음식점 장사하는 데 도움이 크게 된 것 같습니다. 김천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경기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힘든 음식점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영업주 경영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실시했다고 밝히며 참여 영업주들의 호응이 높아 내년에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많은 영업주들이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조선시대 숙종의 왕비였던 인현왕후 보기의식 재현이 지난 10월 21일 청암사 보광전 앞들에서 500여 명의 지역주민과 관람객이 모인 가운데 열렸습니다. 보기의식은 김충석 김천시장, 송한석 국회의원, 이진화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명기 김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청암사 승가대학장 지형 스님과 청암사 주지 상덕 스님 외 청암사와 인근 사찰의 스님들,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행사는 증산면 농악단을 필두로 한 교지 하달 행렬이 보광전에 도착해 인현왕후에게 보기를 명하는 임금의 교지를 전달, 가마에 오른 인현왕후를 농악대와 참가자들이 보광전과 대웅전 마당으로 행렬한 후에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김충석 김천시장이 임금의 교지를 전달하는 예관으로 분장해 지역주민과 관람객의 눈길을 모았으며 보기의식 제연뿐만 아니라 산사음식전시회와 최송설땅 시창작대회가 청암사 일원에서 함께 열려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은 문화재청에서 주관하는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 전통산사의 문화재적 가치와 의미를 국민이 함께 누리는 고품격 산사문화 관광 프로그램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업에 선정돼 진행됐습니다. 이상으로 GMTV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